혜민이도 보고싶고 우리 마오도 보고싶고 아키코도 보고싶고 미키도 보고싶고 미카도 보고싶고 졸려요 저는 이거 되게 아 와 인스타 라이브가 이렇게 되는거구나 그 포커즈 포커즈는 포커즈 활동은 이제 제가 소지 폐쇄를 하면 완전체를 할거에요 할건가 그거는 뭐 저희들끼리 이렇게 다 상의를 해보고 그래요 이렇게 너무 많이 제가 너무 되게 너무 좋은 좋은 그거네 저희들 다음에 우리 또 봐 근데 이거는 좀 자주하면 안되겠다 어 자주하면 안되겠고 그 이거는 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 오빠 다녀와야지 역동의 집 거기 갈거야? 야 거기 가 진짜 개맛이 있으니까 가 그래 오빠 소희야 해장 꼭 갈게 하고 하고 나는 잘게 야 근데 이게 진짜 인스타 라이브가 되게 달콤한 거네 네 아 안녕 잘 살게 내가 내 친구 오면 같이 이렇게 다시 라이브 아 지금 너무 시간이 늦었구나 그러면 알았어 잘 자 안녕 어 이상 정말 내려간다 Whoa 안녕하세요